Q. 발은 골반 넓이, 무릎은 약간 구부리고 허리는 곧게 편 상태로 몸에 최대한 팔을 밀착시켜주신 다음에 고정된 상태에서 팔을 뒤로 폈다가 접어주세요. 팔꿈치 위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. 발 골반 넓이 손바닥을 앞쪽으로 향하게 두시고 팔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접었다 내려오실 때 접었을 때는 손목이 구부려지지 않은 채로 어깨에 최대한 붙이시고 내려오실 때는 팔의 힘을 유지시키면서 팔을 약간 구부린 상태로 만들어줍니다. 발 골반 넓이 손등 정면을 향하고 팔꿈치를 바깥으로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어깨를 최대한 아래로 눌러주시고 들어 올리실 때 어깨에 선 정돈까지 올렸다가 내려오세요. 이번엔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뒤로 펴주시면서 들어 올립니다. 엉덩이가 쪼어지는 느낌이 나도록 쭉 올려주실게요. 이번엔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뒤로 펴주시면서 들어 올립니다. 누워있는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세우시고 양쪽 깍지껴서 뒤로 댄 상태로 한쪽씩 무릎을 당기면서 상체를 옆으로 틀어 올립니다. 팔꿈치와 무릎이 닿도록 올라와주세요. critical 가정돼요. . , , , , , 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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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,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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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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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